아니, 고민은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하다가. 옛날 얘기는 뭐 하러 해? 뭐 좋다고. 언니가? 속상한가 봐. 언니가 엄마 힘들게 한다고 반성 많이 했어. 원래도 곁을 좀 안 주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더 경계한 게 있다고. 실은 나도 좀 그랬고 둘째 오빠가 너무하긴 너무하잖아. 엄마도 그건 아니라고 못하잖아. 그래서 둘째 오빠 미워서 다 미웠어? 미운 건 아닌데 막 가족이다 그러지는 않았지 아직은. 그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. 언니는 맛있는 거 사올 때면 꼬박꼬박 아추 챙기고 민아 아플 때도 마음 많이 썼어. 내가 한 게 없지. 인선이 예쁘지? 내 제자. 자꾸 한숨 쉬지 마요. 엄마가 한숨 쉬면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단 말이야. 아이고, 말은. 그래. 니들도 알고 있다니까. 조금씩 더 노력하자, 응? 그래. 그럼 이제 엄마 한숨 안 쉬게 좋은 소식 들려줘. 응? 뭐? 선본 사람 세 번째 만날 거라며 왜 안 만나. 아이,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. 아이, 술 마시고 뻗을 시간은 있고 이 시간에 만나면 되지. 아이, 참. 엄마 안 보챈다더니 슬슬 보채해. 아이, 세 번은 만나 본다며. 아니, 그쪽에서는 너 좋다는 눈치인데. 넌 형 아니야? 싫어? 아니, 싫은 건 아니고. 그래. 싫은 거 아니면 어차피 먹을 밥 같이 먹으면 되지. 아이고… 아이고, 아이고…